한국국토정보공사 어때요? 괜찮죠? 아 쇠쇠하게 잘하세요 저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악기들은 저희 이제 보컬 친구들이 판소리 종류예요 그래서 판소리 좀 시원시원하잖아요 그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그래서 다음 곡은 이선희의 인연을 들을게요 그러니까 이런데 오면 저희 자작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유명한 곡을 해야지 우선은 그러면 이선희님의 인연을 판소리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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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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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